아줌배리줌 아줌바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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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 로우TV 까까까까까까까까 제가 지난번에 말미잘 어항을 했다가 또 실패를 했어요 한번 근데 여전히 여기는 정말 예쁜 말미잘 수족 청구에는 항상 있는데 말미잘 수족 다시 한번 배워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미잘 수족 실패하셔가지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말미잘을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도 더 열심히 말미잘을 구하고 예쁜 애들이 관리하고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말미잘이 요번에 좀 새로운 종류가 많이 와 있어요 그때랑 다르게 그때는 버블 말미잘을 줄였다 요번에 롱 텐타클 말미잘이 세베랑 거의 사촌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런 종류들이 왔는데요 이 녀석들은 똑같이 세베랑 비슷하게 똑같이 바닥쪽 모래쪽으로 파고 들어가 요런 식으로 엉덩이를 집어넣고 위쪽에 꽃처럼 피어있는 애들인데요 점성이 강하고 튼튼한 종류라서 키우시기 좀 무난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토마토가 지금 비비고 있는 버블 말미잘 보이시죠 보시면 위쪽에 촉수가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모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토마토나 마룬 같은 경우는 제가 버블 말미잘을 먹어요 배가 고프거나 뭔가 이 말미잘이 마음에 안들면 촉수를 다 뜯어내서 어떤 부분을 먹어버려요 반부분을 그래서 키우시다보면 저렇게 촉수가 없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개체들은 사료를 잘 주시고 이제 불고기를 격리하시면 다시 촉수들은 원상복귀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색깔이 갈색이나 일반 세베말미잘이라는 건데요 색깔은 안 이쁘지만 기본적으로 세베말미잘으로서 특징은 다 가지고 있죠 확실한 거는 색깔이 안 이쁜 애들일수록 조금 더 튼튼하고요 잘 안 죽고 안 이뻐서 그렇지 키우기는 더 올라오시 편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못해드렸던 종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락 말미잘이라고 얼핏 봐서는 산호처럼 생긴 아이들인데 굉장히 작은 소형 말미잘 종류입니다 그래서 번식이 되게 용이하고요 말미잘의 특성답게 여기저기 수절로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말미잘을 접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산호랑 같이 쓰면 산호가 잘 못핀다고 이 녀석들도 똑같이 자리를 뒤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산호가 잘 못피고 하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육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산호가 없는 돌에 올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딴 데 갈라 그러면 그때 이동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세요 이 녀석들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매장에 있는 종류는 티끝이 형광색인 종류이기 때문에 골락을 잃으면 어떤 산호를 견주어도 나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예쁘고요 이모나 토마토 마룬처럼 말미잘과 공생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와서 비빌 수 있는 그런 말미잘이기 때문에 소형 수조에서 비싼 말미잘을 못 키우시겠다 아니면 작은 소형 수조에서 골락을 잃어보시고 싶다 하시면 무난하게 도전하셔도 괜찮은 종류입니다 지금 저기저기 다 삐죽고 간다고 하니까 느낌이 에프타시아와 말미잘 비슷하네요 습성은 거의 비슷한데 얘들은 사류를 주면 먹어요 물고기 시체도 먹고 그런 거 계속 먹고 자라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는 나옵니다 그러면 수류가 있는 데서도 괜찮나요? 폭탄 여기 얘들은 큰 말미잘처럼 빨려 들어간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류모터에 붙어서 자라기도 하고요 그런 쪽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움푹 패이고 홈이 진 곳에 엉덩이를 넣고 수류가 모이면 아무래도 먹이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지 그쪽으로 많이 붙는 편이고요 아니면 바닥 괜찮아 그렇게 있고 버튼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버튼이랑 같이 사역하시는 건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좀 팔아주세요 얘들은 그냥 선물로 드리면 되겠지만 분명히 가져가면 폭탄 맞으실 거예요 왜왜요? 수조 안에 온대만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산호가 많이 없는 수조에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지수하겠습니다 말미잘 수조를 하실 것 같으면 말미잘 수조 심심한 부분을 채우려면 같이 넣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실패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작은 어항이라 그런 것도 있을까요? 30큐브 30큐브 30큐브가 더 작은 수조도 말미잘을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얘들도 다른 것과 똑같이 온도 같은 것도 꽤 중요한 편이고요 바닥 쪽 사이폰으로 슬러지 제거해 주신 것도 컨디션 차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패 원인을 본 게 급격한 온도 변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제가 냉각기를 안 달았다가 딱 달아버리니까 오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네 온도 편차가 갑자기 확 생기게 되면 데미지를 많이 입는 편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 좌우에 보시면 말미잘이 무늬가 똑같은 형태가 약간 다른게 보이시죠 버블 말미잘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그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젖꼭지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촉수처럼 길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블 말미잘에는 똑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젖꼭지 모양의 개체가 어느 순간 컨디션이 나빠지면 혹은 뭐 먹이를 먹거나 할 때는 일자로 쭉쭉 길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모양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키우실 때 그런 걸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저 그때 버블 말미잘 보셨겠지만 아까 토마토가 비빈 거는 이런 무늬가 없었지만 이런 종류들의 무늬도 있어요 무늬도 있고 팁 끝에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시면 핑크색으로 팁이 있어요 이렇게 말미잘들도 똑같은 버블 말미잘 그린 안에서도 다양하게 패턴과 색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으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이 빨간색 버블 말미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 보시면 촉수는 길게 나와있지만 투톤이죠 아래쪽은 그린색이고 이쪽은 밝은색 레드로 되어 있고요 레드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아시겠지만 톤 차이가 좀 납니다 똑같은 레드 안에서도 키우시다 보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블 종류만 컬렉션 해도 재밌겠네요 말미잘 수저를 하시는 분한테 마지막 팁을 주시면 말미잘 사육 팁을 드리자면 말미잘은 항상 제일 갈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류가 너무 없는 곳에서 슬러지가 바닥에 많이 깔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미잘이 아무리 건강한 말미잘이라도 많이 녹거나 밥을 안 먹거나 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 쪽 사이펀은 슬러지를 제거해 주시면서 수류가 없는 것만큼 수질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건강한 말미잘을 사용하니 꼭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블 말미잘을 먹는 습식 행위를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체크하셔 가면서 관리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 말미잘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수질을 좀 탄다는 것 고거랑 바닥 사이펀 수주가 부드러워야 되지만 물은 잘 통해 안다는 것 그런 것 좀 염두해 두시고 키우시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한 말미잘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말미잘이 환경이 좋으면 분열돼서 두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산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키우기 쉬운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리모와왕에서 말미잘을 한 거 꼭 훔전해 보시는 거 올해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상 말미잘 사용편 2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우TV